안녕하세요. 날씨는 송예림입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 나가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이 되기 전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전국에 벚꽃도 환창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 수준이어서 외출하시기엔 더없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밤사이에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수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9.5도였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방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어제보다도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3도, 강릉은 19도고요. 대전과 전주가 23도, 광주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19도입니다. 기현정보였습니다. 5부에서 전주가 23도는 11도입니다. 5부에서 전주가 23도는 11도입니다. 5부에서 전주가 24도입니다.